여기가 바다한 다르긴 것 같아요 와, 다르긴 게 뭐야? 와~~ 야, 안녕 오케케. 오케케. 하이, 베베론. 오오... 아아... 염서는 글랜이 흠.. 흠... 흠... 오, 고맙다. 와, 고맙다. 근데 내가 딱 페이스 올라간다는데 약간 옹호하면 나중에 팍 들어가야 돼. 포터의 짐을 정리 중이에요. 오늘 날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반단티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갑시다. 출발! 지금 안나풀이나 남동이 보이는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나야풀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팀스랑 퍼밋을 체크를 받고 이동을 한다고 해요. 여기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지 많이 다니고 있네요. 지금 계속 이 구비진 길을 지프를 타고 올라왔어요. 여기는 앞에 이렇게 또 계곡이 보이고 여기 너무 예쁘다. 타잔이 나올 것 같아. 오, 대박. 이거 물결 봐. 깜짝이야. 오, 꽃이 되게 크다. 잘 먹어 보겠습니다. 볶음밥 역시 맛있네. 지금 이제 지프차를 타고 올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고래파니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와, 개겁게. 우리 애프터께서. 여기 2400m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2800m까지 400m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뭔가 정비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원래 여기가 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1월 정도까지? 9월에서 1월 정도까지는 눈이 가득해서 걷기 힘든데 지금은 날이 좋고 눈도 없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잠시 마을에서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뒤에 있는 랄리그러스 꽃. 너무 예뻐요. 그리고 뒤에는 옷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꽃 진짜. 고산병에 걸리는 사람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저희는 좀 산을 다녔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살짝 내리는데 많이 내리진 않고 그냥 시원하게 내리는 정도라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베이비 버팔로우를 만났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다. 프리디. 야크. 야크. 안녕 얘들아 같이 사진 찍자. 도망갔어. 도망갔어. 무서운가 봐. 무서운 누나. 아, 아쉽다. 하이 퍼팔로우. 하이 퍼팔로우. 사진 말고 영상으로 남겨줄게. 안녕. 오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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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는 길에 퍼팔로우들이 가득하네. 마들 프로젝트. 귀여워. 그냥. 이곳에만 가득한. 마이. 여기. 하이 퍼팔로우. 다행히. 여기. 이거 이제 다른 포터들이 메고 다니는 짐인데 거의 40km 될 것 같아요. 네. 볼까요? 볼까요? 와우. 오. 너무 좋은데. 오. 오름라간데. 오. 오우 아아 시인 놀파리 시인 놀파리 오우 시 와우 오늘 1일차 길은 거의 이런 정글 숲 사이를 걷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제 봤던 관람차를 마지막 날 시간이 있을 때 길이랑과 함께 타기로 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올라가는 지점 쪽에 왔는데 여기 또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2,874m 2,874m래요 지금 여기서 퍼미트 체크를 하고 쭉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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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퍼미트를 체크를 하고 쭉 올라가 봅니다 쭉 올라가 봅니다 와 우는 거 신기해 얘들아 너무 귀여워 이리 와 안녕 오우 귀엽다 이 마을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네요 평화의 상징인가 뭔가 살짝 머리가 아픈 듯 아닌 듯 혹시 모를까 내일 고산병 약은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로찌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번째 로찌 천국 가는 길 같다 와 거기 전망 진짜 좋아 보이는데요 오우 오우 너무 좋다 오늘 머물 숙소입니다 웰컴 오우 우와 와 랄리굴라스 진짜 많아 와 호타께서 뷰가 좋은 곳으로 로찌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전망이 진짜 좋아요 와 너무 예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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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슬리퍼 있네 와우 땡큐 와 뷰 짱 좋은데 와 와 진짜 너무 좋아 음 음 전망 너무 좋아 그리고 제 침대쪽은 이쪽도 뷰가 아주 좋습니다 이쪽도 뷰가 아주 좋습니다 많은 하이코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요 많은 하이코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어요 아 아 하우캔아이 유지 하시 샤워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요찌 밖에 비가 오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한 1시간 40분 정도 걷는 짧은 코스였는데 어 살짝 머리가 아픈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고산병 약도 챙겨 먹고 오늘 잡을 푹 자고 내일 아침 4시에 푸늘 일출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롯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여기 롯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어우 시원하다 밍밍한데 아 아 그래도 따뜻해서 너무 좋다 와 와 대박 비가 거의 좀 그치고 무지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천둥은 계속 치고 있어 하 좋다 일 모를 때 엄청 예쁠 듯 와 너무 예뻐 와 진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아 어떡해 무지개 너무 선명하고 뒤에 저거 산믹 다 보이고 저거 아마 아나폴라 남봉인가 대박 예쁘다 오 완전 잘 보일 듯 와 너무 예쁜데 으응 우와 최고 최고 자 먹겠습니다 로찌에서의 첫 식사 오늘은 치킨 볶음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제 해가 졌습니다 저 이름은 다울라 길이 였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게 이제 안나폴르나 남봉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숙소에 앉아서 그리고 티 한잔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편에 난로가 있는데 저기에서 옷을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기다가 이렇게 빨래를 널어놨어요 저 오늘 이따가 밤하늘에 별사진도 좀 찍어보고 내일 푸니일 올라가서 일출도 좀 찍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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